흠흠 얼굴 파래졌다고요? 지금 물속에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흠흠 이 게임 다 깼습니다 리딩 게임 다 깼고 캐릭터도 라이즈네 님들 제가 항아리 게임 4시간 만에 깬 거 아시죠? 이거 항아리 게임보다 쉬워 확실히 어? 나 죽는 거 아니지? 새끼손가락으로 Q키 누릅니다 큐키 어? 아 아 아 아 아 아 앗 꿀맛 뭐야 왜 이렇게 개필했어 까비 까비 잡은건데 왜 탑라이너들은 하나같이 갱당하면 짜증을 내는 걸까 미드라이너 특징은 갱당하면 자기 탓이거든요 뭐 어디서 났냐 조이가 쏴줬구나 아싸 포탑 첫 포탑 깰수있나? 일단 해보자 반대면 죽지 못해 리킹 오면 죽는다 이거 조이 정도면 뭐 조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아마도 아이고 아이고 오오 아이고 아아 아 내가 이거 못잡아줬네 미안하다 아 이 돈 어떡하냐 이거 20원 시간때문에 우리팀 죽을거같애 이코같은거 죽을거같애 정확하죠 팀이 못 버텨 이거 짤짤이 뭐야 이게 제발 오열이다 어택당이다 그냥 이거 어택당만 했는데 이거 펜타킬이 되는데 나 진짜 이거 그냥 한거 하나도 없는데 아 나 이렇게 펜타킬 먹을 바에 차라리 안먹는데 원래 아 아이씨 평타 맞췄는데 펜타킬 했어 이거 뭐야 옷이 1도 없어 그냥 아이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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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데포 앗 왜 이렇게 싸우는건데 왜 이렇게 싸우는건데 왜 디코가 궁 쓰고 암무빙해서 궁을 넣는데 뭐야 이거 도대체 뭘 먼저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얘는 왜 투조냐 아껴고싶었는데 써야겠다 또 펜타 당할라고 이놈들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못해 우리 팀 잠깐만 내가 5인분 해야된다 이거 이거 방금 한타 우리팀 4명 없이 5대1한 느낌 이긴했는데 제대로 해야겠네 락칸 내려와 진짜 왜 세조하니가 막는건지 모르겠다 나는 저는 세조하니까 저거 막을 수 있나 있냐 막긴 하네 막았으니 됐다 좋아 우리팀 안죽은것만으로도 잘했어 좋았어 넌 너무 건방졌어 솔직히 고마워 찾아서 아니 저게 으흠 잘치하네 아 왜 이렇게 또 이거 멋이 없게 이겼냐 아 건받이 생명인데 이렐리야 넌 못했다 건받이 너무 없었어 에이 막이 안 들어